그리고 핑클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핑클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실망이 컸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소감을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이 자리에 쓴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요. 미처 그런 생각까지 못하셨어요. 네, 제 키에는 언제봐도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로드 파이터로 왕중아까지 노리는 건 아니세요? 글쎄요.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두 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팀도 아주 지난주보다 심각한 표정인데요. 1위 결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인포샵 사전 집계입니다. 심사위원단 집계입니다. 이어서 인포샵 현잠 집계입니다. 마지막 ARS 집계입니다. 최종 결과 1998년 9월 첫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의 의미곡은 핑크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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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대발 받으세요. 네, 트래프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 분씩 차례차례 소감 말씀해주세요. 네,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아, 네, 우시느라고 말씀을 못하세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노래를 다수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사장님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플레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후 앵콜송 준비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도 정상 드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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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두가 원한다면 나를 위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이라도 너의 프린스도가 나를 데려가줘 넌 네 거야 지민의 장점은 거 interest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